자 오늘 그 2006년도 11년 된 차 자 자동차 검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라파 플러스 흑기 쪽 3개 터보 2개 그 다음에 터보 쪽에 터보 하나 자 2개 라파 플러스 3개 합 저는 9개 들었구요 터보 5개 들었습니다 자 마구라 2개 자 이제 검사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검사표를 확인하겠습니다 오 진짜 0% 나왔어 와 진짜 0% 나왔어 와 진짜 0% 나왔어 와 이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예 하여튼간 저기 뭐야 그 경북 영천 해오리 터보 사장님께 감사하구요 그 라파 김태용 사장님께 감사합니다 와 처음엔 나는 긴가민가 했는데 아 정말 0%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 다 하십시오 디젤차 오래됐다 매연 나온다 바꾸지 말고 돈 아껍게 그냥 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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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